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참 반갑고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벌써 큰아이가 17살이 되었네요. 매일같이 눈앞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때로는 신기하고도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는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더디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했던 그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덧 17살의 소년이 된 지금 문득문득 그 아이가 이렇게 컸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을 배워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보다도 훨씬 더 크고 듬직해진 모습을 보며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결혼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참 어리석었다고 왜 더 일찍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자책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으려 합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지금의 저를 잊게 한 것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어릴 적 제 인생은 이미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4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일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셨고 이혼이 남긴 깊은 상처로 늘 마음속에 고통을 안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고통은 우리 남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고 우리는 어머니의 상처를 함께 나누며 자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참으로 외로워 보였고 항상 피로에 찌들어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마에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저 스트레스가 많아 잠시 몸이 안 좋아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몸에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다고 했고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신지 보름 만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와 동생은 아직 어렸고 어머니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저와 동생은 각기 다른 친척 집으로 보내져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모 집에서 동생은 삼촌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어린 나이에 사회로 나와 독립적인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만 같았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지내던 저에게 전 남편은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은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의 곁에서만큼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때의 저에게는 사랑이란 것보다도 그 따뜻한 품에 대한 의존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가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의 문턱을 넘었고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쓴소리와 차가운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녀의 소중한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여겼고 그 원망이 고스란히 저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녀의 아들을 붙잡기 위해 몸을 걸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원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아들의 미래를 가로막은 꽃뱀 같은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맞서며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늘 제 편을 들어주었고 시어머니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난 후부터 남편의 일은 잘 풀리지 않았고 그는 점점 집 밖으로 놔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허황된 꿈만 쫓게 되었고 그 꿈은 우리 가정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남편이 무책임하게 방황하는 동안 저는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새벽까지도 일에 매달려야 했죠.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참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학원비와 학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었고 제가 힘겹게 벌어오는 돈을 탐내곤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방에 큰 돈을 벌어 우리 가족을 호강시켜주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그저 헛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늘 돈을 안전한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은행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에 집에는 돈을 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신용카드조차 만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저에게서 돈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지만 그로 인해 남편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기였죠. 그러나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를 내밀면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빌며 잠시나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흔들리곤 했던 저였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변덕스러운 태도는 시어머니의 입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들어온 여자가 잘못되어 아들이 기가 죽어 그렇게 산다며 저를 탓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지독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은 힘들어서 못한다며 작은 집에 몰아준 제사 준비를 전부 저 혼자 하라고 시키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이런 지시는 끊이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형님이 시어머니와 앙숙 관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님은 결혼식 때 얼굴을 본 후로는 이혼할 때까지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 형님과 앙숙이면서도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꼬박꼬박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5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던 그 돈은 시어머니가 큰 아들이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이 보내는 돈을 받을 때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고 결혼 생활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희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매달 3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비롯한 명절 준비는 제가 나서서 몸으로 떼워야 했죠. 시어머니는 눈치도 보지 않고 저에게 모든 제사와 차례 준비를 떠넘겼습니다. 조상님의 제사를 가져왔다는 명분으로 선산의 지분을 모두 챙겨 당신 이름으로 돌리시더군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는 말처럼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이득을 챙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에 대해선 정말이지 환장하는 분이셨습니다. 툭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면서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아무 노력 없이 그 모든 것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자꾸만 저와 형님을 경쟁하는 사이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원래도 형님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고 나니 더더욱 정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죠.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작은 심부름 하나도 미안한 기색 없이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김장 같은 대소사까지 전부 제 몫이었죠. 당신 아들의 발목을 잡은 대가라고 생각하신 건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일들을 자연스레 떠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을 인자를 세 번이나 마음에 새긴다고 해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편답지도 않은데 도대체 왜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까. 특히나 명절이나 산일 같은 일이 있을 때면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하냐고 시어머니께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내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쳐놓고는 며느리로서 도리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셨죠. 솔직히 그런 말씀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는 불편함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의 상처를 입은 후 저는 더 이상 그 약발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특유의 갈라지는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지만 며느리로서 짬밥이 쌓였는지 이제는 그런 소리에도 전혀 무섭지 않더군요. 특히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시아버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말수가 적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제가 정말 힘들 때는 남편 대신 나서주시곤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항상 저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으라 며 조용히 말씀하시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가장 큰 약점이었죠. 저는 이혼 후 아이들이 겪을 불행을 떠올리며 그들에게는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돌아갈 친정도 없고 남동생과도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 아이들에게 보여줄 친척도 없었으니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그 외로움과 비참함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참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마음을 접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0점짜리 시어머니 뿐이었지만 손자 손녀에게는 나름대로 괜찮은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며 1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느냐며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바보였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혼이 무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쩐지 제가 엄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운명을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오랜만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동생은 그동안 제가 많이 걱정되었고 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동생은 잘 자라서 좋은 회사에 다니며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동생을 많이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공부시키고 과외도 붙여주고 꿈도 없던 동생에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면서 진로 결정에도 큰 도움을 주셨다더군요.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취직까지 했으니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지냈어. 결혼도 했고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다행이네. 사실 누나가 많이 걱정됐거든. 이모가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잖아. 그리고 삼촌한테서 누나가 독립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마도 제가 어렵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스스로 성공해서 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답니다. 지금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연봉도 꽤 높고 대출은 있지만 직장도 안정적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은 참 묘했습니다. 분명 동생의 성공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창피함도 들었습니다. 나도 동생처럼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명함을 받아놓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동생도 그런 저를 보면서 많이 낯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쯤 지났을 때 동생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잊고 살았던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와 이혼한 후 해외로 나가 소식이 끊겼던 아빠가 사실 두바이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몸이 많이 안 좋아져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동생에게 연락이 닿았는지 그 사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 거의 없었기에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 곁에서 병간호를 자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그리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괜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슴 한편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생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아빠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잖아. 아빠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빠 얼굴 한번 보러 와. 애들도 데려오면 좋겠어. 동생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저는 마지못해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의 얼굴조차 이제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잊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선 순간 그 검게 그을린 피부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어느새 눈물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저를 향해 손짓을 하시며 오랜 시간 떠나 있던 딸을 부르듯 하염없이 일리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발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멈추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핏줄이라는 것이란지 아버지에 대한 신경은 여전히 저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나름대로 해외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희 남매가 걱정되어 어떻게든 돈을 보내고 싶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 돈이 중간에서 친척들에게 가로채져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저희 남매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는 일이 너무 커져서 아버지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며 뒤늦게 눈물로 사과하셨습니다. 그 사과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였던 앙금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남편과 크고 작은 부부 문제로 씨름하면서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다시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남매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흐름은 참으로 무심하고 그 무심함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죠.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여러 합병증까지 겹치면서 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나무처럼 아버지는 병원 장치의 의지에 겨우 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저희 남매의 손을 꼭 잡은 채 고유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준비되었고 그곳에는 깊고도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친가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그들은 저희 남매를 힐끔거리고 마치 낯선 이방인이라도 대하듯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남동생은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인 것 같아. 정말이지 돈이 있는 곳에 항상 그림자가 들이우기 마련입니다. 조카에게 가야 할 돈을 가로칠 사람들인데 갑자기 나타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시선으로 보일 리가 없겠죠. 그 빈소에는 평소와는 달리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그곳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늘 원수처럼 여겼던 이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들의 방문이 왠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빈소의 사람이 너무 없다는 이유로 이틀 내내 빈소를 지키며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인성을 가진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역시나 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도중 친가 친척들이 유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장례 비용을 부담할까 봐 그것까지도 코치하려고 오지랖을 부리셨습니다. 이짜니 너 혹시라도 장례식 비용 낼 생각은 하지도 마라. 보니까 네 동생이 잘 살고 있는 것 같더구나. 원래 이런 건 장남이고 상주가 나서서 내는 거야. 넌 출가 외인이지 않니? 부디 그만큼만 챙기고 너무 나서지 말아라.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뭘 잘못할까 걱정이라도 되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동생이랑 의논해서 정할 일이니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김무순. 어차피 너희는 거의 남처럼 살아왔잖니. 하지만 돈 문제만큼은 핏줄이란 걸 잊지 말거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빈소에 사람이 없다고 불평한 이유가 단순히 저를 챙겨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결국 돈이 문제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간섭하려 했고 끝내는 병원비나 장례 비용까지도 제가 내지 말라고 강요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내든 그건 어머니와 상관없잖아요. 제가 무슨 시댁 재산을 빼돌려 아버지 병원비를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변을 의식하며 헛기침을 하더니 잠시 눈치를 보며 더는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도 내 가족이니까 너보다 못한 친척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니? 그 말에는 마치 껄끄러운 가시가 숨어 있는 듯 아무리 둥글게 포장해도 예리하게 찌르는 불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며 그저 제 할 일에만 몰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니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고 마침내 저도 참다 못해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운이 없게도 그 순간 남동생이 제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폭발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땅이라도 꺼져서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평소에 대단한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동생 앞에서 그런 민망한 장면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성질을 죽이며 더욱 가까이 다가와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친정에서 들었어. 내 아버지가 두바이에서 사업을 했다더라. 그걸 정리하면 20억 원은 된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는 제 동생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회에서 유산을 뺏기면 내가 바보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니?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다시 한 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두바이에서 사업을 했잖아. 다른 친척들이 그러는데 그거 정리하면 20억 원은 좋게 될 거라더라. 그 돈이 누구한테 갈 것 같아? 당연히 너랑 내 동생의 몫이잖아. 그런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왜세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20억이라니, 말도 안 돼요. 시어머니는 저의 반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니까. 너 혹시 내가 돈 달라고 할까 봐 그러는 거니? 우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내 동생한테 유산 포기하라고 해. 너는 힘들게 살아왔잖아. 이제라도 내가 그 돈을 받아야지. 최대한 좋게 말해봐. 사는 게 힘들다고 아이들도 키우기 힘들다고 그래. 내 동생은 잘 살았잖아. 이번 기회에 너도 그만큼 받아야 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마지막 말에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계산적이고 냉정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숫자와 계산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돈과 이익만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아버지께는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산은커녕 그에 근접하는 금액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정리해도 기껏해야 5천만 원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 돈마저도 욕심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전부 감당했기에 그 돈을 제가 독차지하려 한다면 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셈이 되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버지께 20억 원의 유산이 있다는 생각에 혼자 들떠서 남편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빈소에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2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쥘 생각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가 이 일을 잘못 처리할까 두려워 몇 번이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실패하고 아픈 몸으로 귀국하셨어. 20억 같은 건 애초에 없다고.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고집스럽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발인을 하루 앞두고 빈소에서는 조용히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 동생에게 내뱉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동생에게 매우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남, 너도 알잖아. 우리 며느리, 내 누나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나간다며 그럼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누나한테 미안하지 않니? 나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니까 찢어져. 그 말의 동생은 당황한 듯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오늘 본 바로는 어머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닐까요? 유산을 포기하기 전에 애초에 저희 아버지께 그런 큰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처남, 우리가 다 들었어. 이제 와서 딴소리 해도 소용없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 내가 잘 돼야 누나도 행복하고, 조카들도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여기저기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 갈 지경이야.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응? 동생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으로서, 시어머니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내가 나를 뭘로 보고 이래? 시어머니도 덩달아 흥분하여. 너는 위아래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어른한테 할 소리냐? 하며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빈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남편과 동생이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기 시작했고 그 장면을 본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저는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음식이 담긴 쟁반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고 나온 순간 주저하지 않고 남편의 머리 위로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순간 멈춘 것처럼 빈소하는 고요한 침묵에 휩싸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힘껏 시어머니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움켜지며 맞섰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제 동생이 나서서 시어머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모두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사단이 왜 일어났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유산 이야기가 원인이었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고기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헛된 소리 그만하세요. 저희 아버지 유산? 그게 얼마가 되든 전부 동생 겁니다. 동생이 저에게 준다 해도 저는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모르시나요? 그러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당장 이곳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당신 이제 진짜 이혼해요. 이쯤에서 끝냅시다. 그러자 남편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20억을 두고 너랑 곱게 이혼하라고? 이혼하고 싶다면 그중에 10억은 내놔야 할 거 아니야. 너랑 내가 산 세월이 얼마인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그의 말에 저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보상? 웃기지 마.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고 했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잖아. 제가 계속해서 반박하자 남편은 분노에 휩싸여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송하겠다고? 좋을 대로 해. 어차피 20억 구경도 못할 테니까. 내가 이번엔 끝장을 보겠어.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끝내봅시다. 당신이 뭐라든 난 이제 더는 당신에게 미련 없어. 그 순간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그걸 보고 눈이 돌아서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남편은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죠. 사실 제 남편은 삐쩍 말라서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연애 시절과 신혼 때 살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키도 작고 살도 빠져서 인간다운 기운조차 느낄 수 없었죠. 반면 제 동생은 키가 183cm에 달하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서 단단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그야말로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들고 있던 쟁반을 낚아채서 동생의 등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빠르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듯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때리다니. 이 집안이 콩가루가 되겠구나. 누가 사람 좀 불러요. 이 콩가루 남매가 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그때 갑자기 큰아들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그만두세요. 소용없어요. 제가 아까부터 이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이걸로 이제 우리 엄마를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놓아버리고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널 폭행으로 고소하겠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 집안의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적극적인 권유로 유명 로펌의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순순히 이혼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넌 결국 후회할 거야. 나중에 나를 찾아와도 이미 늦을 테니 애들 데리고 내 인생에서 꺼져.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이혼했어요. 그 사람은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며 발광했지만 생활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게 다 드러나서 전세 보증금만 온전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양육비는 필요 없으니 평생 얼굴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이들을 잘 키울 거고 그 옆에서 오래오래 살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동생의 제안에 저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우리가 다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동생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차려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동안 동생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터라 이번 기회에라도 제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생은 이내 저희 통장에 1억이라는 거액을 입금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불처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너 누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어? 아니면 불쌍해 보였니?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하고 1억이나 되는 돈을 내 통장에 넣은 거야? 동생의 마음을 의심하는 제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당황한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진정해. 내가 설마 그렇게 생각했겠어? 누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사실 나도 이모네 집에서 누나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다 알았어. 하지만 그땐 나도 힘이 없어서 누나를 도울 수 없었지. 그래서 나중에 누나를 만나면 꼭 주고 싶다고 모아둔 돈이야? 물론 그 돈이 1억이 전부가 아니야? 아버지 유산도 얼마 안 되지만 똑같이 나눠야지. 누나도 아버지의 딸이잖아. 나도 늦었지만 삼촌으로서 내 역할을 다 하고 싶어. 동생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동생의 따뜻한 마음에 더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이제는 잘 살아야 해. 나도 우리 누나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고 싶어.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 자주 보고 살 수 있잖아.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결혼이 다가올 때 저는 제대로 된 누나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가게는 저희 오랜 꿈이 담긴 카페였고 딸아이가 큰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원래도 손재주가 뛰어난 아이였는데 사진 찍기며 컴퓨터 작업 그리고 마케팅까지 능숙하게 해내더군요. 특히 그녀가 만든 홍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가게는 순식간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났습니다. 고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따뜻한 환영을 제공하면서 가게의 평파는 날로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투자한 돈도 모두 회수하고 매달 천만원 가까운 순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번창하면서 바빠졌고 결국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인상이 좋고 성실한 사람들로 뽑았고 지금까지도 가게를 잘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동생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동생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5천만원을 보태주었어요. 사실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지만 나중에 더 많이 갚아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이젠 거의 거지가 되어버린 전 남편이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랐습니다. 그 인간은 한동안 제 가게 차릴 돈이 어디서 났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경찰서를 들락거린다는 사실에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전 남편은 양육비도 안 주고 위자료도 없던 이혼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를 제대로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을 근거로 접근금지 신청과 피해보상을 강하게 청구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빚에 시달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며 그나마 그 빚이라도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라는 이유만으로는 동정이 가지 않았지만 아빠가 정과자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아빠가 정과자라면 그게 애들한테 좋겠어? 너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는 이렇게 말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저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들 인생을 너 때문에 망치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또다시 나타나서 내 인생을 방해하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큰 배상금을 청구할 거야. 그러자 그는 느닷없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며 다시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하려고 온 거야. 딸이 만든 가게 홍보 영상을 봤어. 그리고 어머니도 나보고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제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달라붙으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에게 시원하게 발차기를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다시는 당신 같은 인간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거야.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도 동생에게 꼭 이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 동생에게 제압당하고 꼼짝도 못했던 장례식의 기억이 떠오른 듯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오히려 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잘난 동생 하나 얻었다고 이제 대단해졌나 보네. 옛날에 넌 이제 있고 네 불행한 인생이나 잘 살아봐라. 다음 날에는 시골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이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도와달라고 애원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모자간에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더 들을 것도 없이 경찰을 불러 바로 쫓아냈습니다. 이제는 이혼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도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모자간은 더 이상 저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고등학생이 되었고 이 중요한 시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 일을 잘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동생에게도 이제 누나는 이런 일쯤은 혼자서 잘 해결하고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릴 적에 헤어지기 전에 나를 따르던 동생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엄마 같은 누나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제가 동생에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생이 원하는 누나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물론 동생의 아내에게도요. 동생과 그의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집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바라고 있습니다. 동생과 그의 아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백년해로 하기를 말이죠. 언젠가 저에게도 인생길을 함께 걸을 누군가가 나타나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남자에게 질려서 누구도 받아줄 생각이 없지만 아이들이 다 자라고 저 혼자 남았을 때는 작은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겨서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죠. 꼭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큰 사춘기에 경랑 없이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응원을 원동력 삼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제 사연이 어느 누군가에게도 그런 힘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과 지혜로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